안녕 내 사랑, 내 사랑 가슴 아파고 못 내줄 사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의 연예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트바루티 김호중 님이 MC를 맡고 있는 TV조선 복동이 들고 10주째 종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송가인, 대학로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10주째 동시간대 종편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송가인, 김호중, 허경환의 특급 역조공 프로젝트 복동이 들고가 예술인들의 아지트 대학로에서 펼쳐진 복동이들의 열혈 봄나는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11일 방송된 TV조선 복동이 들고에서는 예술인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대학로를 찾아 그들을 향한 위로를 전하는 한편 복동이 표 게릴라 소극장 공연으로 대학로 살리기에 힘을 보탭니다. MBTI 이상형 뽑기 가계에서 김호중은 ENFP, ENTP라며 연신 고개를 가우띵하다가 극기아 스태프들을 향해 내 MBTI가 뭐야라고 묻는 기어원 허당 면모로 웃음을 잘했습니다. 종합현성 예능 채널에서 복동이 들고 1부와 2부가 우리 3.8%, 3.5%로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3부, 다행을 그건 assets 2부와 3호, 다행을 그게 10 1부에서 중айн 2부가 주민의 조금 자세한 진짜 Hunsing이